코스닥 상승탄력이 약간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상승불 양시장은 들어와 있는데 선물시장은 또 보압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고요. 종목별로 오늘도 계속해서 좀 분석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의 기술 넘어가겠습니다.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요즘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뭔가 좀 설레는 하루하루 보내실 텐데 오늘은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2차전지 상승, 구조성장 밑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또 2차전지 큰 틀에서 설명을 해주실 것 같은데 요즘 반응이 나오는 종목본들이 조금씩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6월 5일 날 방송했던 이 투자의 기술입니다. 제가 이 강력 2차전지에 대해서 강력한 매수 신호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마제 신호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좀 드리면서 6일 전에 PNT뿐만 아닌 왕의 귀환, TC 스틸,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퓨첨, 에코프로를 얘기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2차전지는 지금 사셔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때 우리가 이 방송은 사실 어떤 해설 방송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수익을 가져주는 방송인데 첫 번째 PNT를 보시면 PNT가 제가 4만 원에서 지금 끝까지 추세를 타고 1등주 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장비주들 중에서 오늘 먼저 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직까지 추세가 안 죽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걸 인정을 하고 이제 장비의 어떤 수주가 2차전지 쪽에서 본격적으로 오는구나라는 걸 눈치를 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PNT 같은 경우는 지금 수주가 2조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윤석열 FNC 그 후속으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6만 원권에 지금 9만 원 어제 찍었고요. 지금 다시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역배열에서 지금 올라오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도 역시 수익이 어마무시하죠. 그러면 오늘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D&T 있죠. D&T가 만 원에서 제가 이 시세를 보면요. 이 구간이었습니다. 만 원에서 D&T도 무조건 가지고 보셔야 되고 매수해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11%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렇게 급등이 나와야지 이제 관심권에 둔단 말이에요.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좋은 종목을 박앤세일 할 때 싸게 빠졌을 때 사는 게 저는 이 주식 쾌전 구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순환매가 지금 장비주를 필두로 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어떤 모습이냐면 급등이 나온 상황에서 신고가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잠깐 쉬어가고 있고. 사마알뮤늄도 제가 추천을 말씀을 좀 드렸던 게 5월 24일 그리고 5월 27일 날 이 바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사실 실질적으로. 그런데 지금 보시면 원통형 캔 관련해서 사마알뮤늄 TC스틸 특히 TC스틸 일단은 지금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대주전자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어제 급등이 나왔지만 이게 대주전자로 제가 얘기했던 게 10만 원입니다. 10만 원. 지금 60%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노신소재 저는 나노신소재는 별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일단은 2차전지 전반적으로 매수신호가 떴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투자 경고 예고가 지정이 되고 있는 에코프로머티 있지 않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이것도 6일 전입니다. 6일 전에 재포세요. 이게 정확하게 6월 5일 날 에코프로머티의 1등주 왕의 귀환 얘기를 하면서 전구체에서 내재화를 하고 있는 에코프로머티 무조건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 시즌 자체가 이 구간이었어요. 너무 싼 자리였다. 정말로 싼 자리였다. 이 구간. 그렇죠? 이 구간에서 지금 다음 날 목요일 날 이후에 금요일 날 상한가 갔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오늘도 시세가 또 2차 시세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좀 드렸냐면 1등주의 귀환 그러니까 1등주가 지금 시세가 끝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구조성장 아직까지도 의심을 하시고 2차전지 구조성장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좀 달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포스코퓨처엠 양극재단에서는 포스코퓨처엠이 지금 이제 강력 매수신호가 뜬 이후에 이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6월 5일이면 2시점이었어요. 27만 원권이었는데 강력 매수신호가 뜨고 나서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이 양극재, 응극재를 다 하고 있는 포스코퓨처엠이 N86 우리가 하이니케 단결정 양극재가 이번 2분기에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모멘텀이 되고요. 얼티엠 셀지에 공급을 하고 양극재 수요율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GM의 판매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포스코퓨처엠이 바닥을 탈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바닥에서 제가 추천할 때 매수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떤 누가 됐든 30, 40만 원 이상의 매수를 했다 그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춰놓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됩니다. 굳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보세요. 코스모 신소제 양극재 소입경 단결정 양극재도 이거 보시면 코스모 신소제도 제가 5월 27일 전에 14만 원권에서도 보유하시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지금 시세가 이렇게 낮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대응을 해야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너무 쉬운 매매거든요. 2차전지 그냥 정말 좋은 섹터고 구조성장산업하고 있고 이제 쾌전기간이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저는 매수를 해야 된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단으로 한번 잠깐 넘어가면 우리가 셀에서 좀 무거운 종목이 삼성 SDI 공격적으로요. 올해 2024년도 1월에서 4월까지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서 지금 시장 점유율이 5%까지 늘어났습니다. 파나소니 SK온 제쳤어요.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봤을 때 삼성 SDI도 지금 40만 원 있는데 시장에 어떤 역량이 있기 때문에 좀 늘렸던 것뿐이지 굉장히 좋은 자리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SK LG N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조금 적자의 어떤 SK온이 좀 적자를 기록할 수 있지만 어떤 그 악재는 다 소멸되는 국민이 나오지 않느냐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금양까지 보시면 이제 9만 1천 원선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은 일단 금양도 이제 어려운 구간들은 이제 다 지나가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뭐 dnt가 13% 급등이 나오지만 급등한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급등하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거든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불나방처럼 따라다니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사면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내가 비중 실을 수 있을 만큼 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fmc 끝나고요. cpi 지수 발표를 하게 되면 저는 상당히 또 긍정적으로 간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코드로브 유칭 데이인데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 평당가가 366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위에서 청산을 한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스닥과 코스피 쪽에서 지금 포인트를 좀 보면 코스피 쪽이 2700포인트 선인데 전구점 넘어가는 어떤 수순으로 갈 수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코스닥 쪽 말씀을 드렸죠. 지난 910포인트 이상 넘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지금 보시면 2차 전지가 견인을 하면서 나머지 섹터들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테마 종목들. 테마 종목들은 저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주지 않습니다. 모멘턴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은 좀 서운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코스닥 쪽에서 지금 870포인트 선인데 910 넘어가는 건 일단 결국은 또 2차로 상승 내리는 2차 전지가 견인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오늘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들은 2차 전지 믿어 의심치 마시고 구조성장 산업에 대해서 정말 믿자.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어제 점성 시크릿에서도 상당히 좀 열띠게 설명을 해주셨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오늘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저씨도입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의 기술 배워봤습니다.